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미래 과학과 훈련 체계를 확립해 갑니다. 최고의 전투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사의 요람.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과 함께합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전투훈련단 단장 이진우 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부에서 국방부를 28년째 담당하고 있는 유용호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부에서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맞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오늘도 KCTC의 모든 것을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더욱더 굳변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변화 속도가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안보와 관련돼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대전한 시대를 맞았는데요. 유 기자님,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이 미래전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 사실은 그렇게 많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전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뚝박의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제르바이전이 흥미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역할을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제르바이전의 승리의 주역. 뚝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쪽 아제르바이전 국민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나라에서 이 드럼 같은 첨단 무기를 활용해서 전쟁에 승리했다.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유럽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군사적으로 강국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제르바이전이 보면 터키에 바이락타라든지 이런 무인기들을 도입을 해서 운용을 했는데 이 무인기들이 아르메이나의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기관무기들을 막 격파했고 이런 격파하는 영상들이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아제르바이전이 승리를 하는 데 역할을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드론이 먼 미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가까워졌구나. 이거에 피부와 닿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됐고요. 마침 우리 KCTC에서도 훈련한 영상을 보니까 올 들어 훈련한 게 육사단, 초산녀단인데요. 거기서 훈련할 때 보니까 자폭드론이 이렇게 돌진해서 돌진하는 장면을 상징한 그런 훈련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TC에서는 그런 드론의 공격을 상징한 훈련 마침 또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제가 보고 듣고 했는데 여하간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드론 외에 또 요즘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AI, 인공지능이 있고 또 로봇이라든지 레이저, 그다음에 양자 무기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무기들인데 이러한 무기들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이런 군사강국도 당연히 관심 갖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마침 또 우리 주위에 세계에서 제일 힘쓰는 나라들 4개가 몰려 있잖아요. 미국 아시다시피 러시아, 일본,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일본 이런 데도 지금 드론, 레이저, 로봇, 양자 무기, AI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생존 전략 차원에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러한 게임 체인저들의 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론 KCTC도 군의 미래와 혁신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아미타이거 4.0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한 워리어 플랫폼 모의 전투 실시, 그리고 실시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것도 하셨고요. 그 밖에 많은 역할을 KCTC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미래 과학화 훈련 확리까지 정말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단장님,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우리 육군은 부단히 미래전을 대비해서 현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 과학화 전투 훈련단에서는 2018년 이후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개발하고 중앙통제장치 이런 것들을 혁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빔을 이용한 교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총에서 나온 레이저 빔을 맞은 사람은 실제 신체적으로 피해가 없습니다. 단지 몸에 부착되어 있는 전시창에 의해서 정상, 중상, 사망으로 편성이 되고 그럼 본인이 거기에 맞게끔 전장을 이탈하든가 거기서 응급치료를 받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훈련 인원들은 실제 전장 상황에서 보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죠. 이것들이 현재까지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했지만 당면한 문제들이고요. 이것을 4차 상학명 기술을 잘 정목하면 현재 우리 과학기술이 파이즈 기반의 AR, VR, 홀로그램과 같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전투원들의 고구를 통해서 보는 모든 주변의 상황은 중상자는 실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 그리고 공격을 받은 전차가 불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그래픽으로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KCTC 훈련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정말 실전 상황과 같은 경험을 하면서 보다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육군은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된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CTC 미래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입니다. 카프카즈에 위치한 두 나라 아즈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간의 오랜 민족 갈등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 드론이라는 첨단 무기, 비대칭 전력을 활용해서 정밀화된 전쟁 양상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즈르바이잔의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 요건에는 이렇게 첨단화되고 고도화된 신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비단 이거는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첨단기술전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거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요즘 전쟁 양상이 제가 보던 공상과학 영화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미래에 정말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상상을 해보면 아이언맨 슈트가 개발돼서 AI랑 얘기를 하고 렌즈를 끼면 홀로그램이 나오고 이런 게 좀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과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황영 씨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이 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가깝게 지난 3월에 아주 미국에서 흥미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다 아시죠? 네네, 아시죠. 유명한 소프트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무기를 아주 총과 총포 같은 무기가 아닌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이 무기를 미국 펜타곤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미 육군의 홀로렌즈 기반의 AR, 증강형질 헤드셋을 얼마치를 납품하느냐 무려 218억 8천만 달러 우리도 나면 24조 6,800억 원 정도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의 사업인데 이런 미 육군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10년 동안에 미 육군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기술과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에 기반한 AR 헤드셋을 공급키로 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 단계에 이미 진입했다.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R 헤드셋은 미 육군이 작전 수행 중에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보병들은 당연히 이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훈련용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훈련종 외에 실제 작전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 아까 영화가 현실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군의 경우도 이런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아주 가까운 실내는 쉽지 않겠지만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아이언맨 헬멧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점까지 온 것 같네요. 진짜 와. 4차 산항맨 기술이 접목되면서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드론 전투 체계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화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아주 운용 개념까지는 좀 더 발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첨단 기술전에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요. 또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해서는 KCTC 역할이 그야말로 막중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단장님. 저는 우리 KCTC의 역할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군은 지금 첨단과학 기술군을 목표로 방향성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연구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설명하신 것처럼 아미타이거 사전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KCTC단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현역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고 미래 정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역 전투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미타이거 4.0과 관련돼서 많은 장비들이 전력화되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KCTC 훈련장에 들어오게 되면 실전 상황에서 그 장비의 효율성과 능력들을 검증하게 되고요. 또 문제들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새롭게 전투발전 소요로 다시 재기함으로써 이것을 활류시켜서 보다 나은 무기체계로 상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전력 창출이라는 건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현재 없는 장비일 수 있지만 예상되는 위험을 하나의 무기화해서 훈련장에서 실제 운용해보는 것입니다. 주로 대안군 연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훈련부대가 그걸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무기체계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나름 검증해보면서 어떤 전력발전 소요로 재기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좌측에 보시는 이 마일즈 드론입니다. 마일즈 드론.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전력화되어 있는 무기체계로서의 드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히 우리 KCTC 훈련장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상용 드론인데 이것을 기능을 전투와 접목시켜서 운용하면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몇 가지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부피는 상당히 큽니다. 되게 커요. 드론 치고는. 그런데 이것은 이 드론 용도는 소부대, 중대 및 대대급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술 드론입니다. 다만 다목적 기능들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부피가 이렇게 큽니다. 이 위에 보시면 우리 마일즈 장비의 기본 체계인 PU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자 유닛이라고요. 감지가 되면 나의 모든 정보들이 교정 같은 결과들이 종합이 돼서 중앙통제본부로 보내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아래에는 발사 장치인데 레이저를 발사하는 것인데 오늘 가져온 이 장비는 폭격을 묘사하기 위한 드론입니다.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냥 폭탄이 투하되는 거죠. 현재 이것을 금년도에 실제 대한민국 연대 측에서 훈련부대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을 해보고 운용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많은 것들이 도출이 되죠. 훈련을 하면 할수록 최초에는 우리 훈련 부대들이 당황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반응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화하듯이 훈련 부대도 진화합니다. 이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공격을 하는구나 하게 되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드론들을 운용하면서 한 번도 피적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거듭할수록 피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론이 격추당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드론을 운용하면서 느낀 것은 일반 드론이 평지에서 운용하는 것과 산악지에서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장애물이라네요. 이 드론을 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비행 그다음에 생존을 위한 전술 운행법이 완전히 다르고 또 특히 기상, 바람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 바람을 극복하고 어떤 교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직 우리 군에는 그 개념이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소후부대에서 운용하는 전술 드론의 운용 개념을 저희가 연구도 하고 그 안을 우리 교육사에 제시해서 교류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개발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저런 가벼운 수리탄과 비슷한 유력을 갖는 그런 폭격 드론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사시의 적군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것을 연중 모든 기상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습한 기온에서 드론이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또 몇 가지 기능이 필요하고요. 또 결빙 시점, 동계의 습한 상태에서 얼음이 오는 시점에서 드론은 또 운용이 다릅니다. 이 비행 날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들을 다 분석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전투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드론이 사격을 받아서 전사 판정이라고 하기는 웃기고 파손 판정을 받으면 만약에 계속 상공에 체류를 하면 그게 방해가 될 텐데 만약에 격추 판정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여기 센서에서 빛을 발합니다. 적색 표시를 해주면서 자동적으로 원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장 이탈을 하게 되고요. 실제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값이 나가기 때문에 추락하면 문제가 되죠. 제 주변에 이런 드론을 개발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 드론을 개발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 편히 날릴 데가 없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KCTC는 또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항공은행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군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위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융통성이 있기도 합니다.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무기 체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미래 전투 양상이 그에 따라서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화 전투 훈련으로 미래 전투 체계를 견인해가는 것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은데요. 단장님, 현 실태를 분석을 통해서 KCTC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상이변이죠. 이 기상이변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것을 정목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KCTC당에서는 그것을 특화하여서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항군 연대가 특화되면서 산학 전투 전문부대화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 우리 군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에는 소부대도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개념과 그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KCTC 훈련장은 여당급 부대가 재병협동 훈련을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군, 공군의 전술 제도들과 함께 합동 작전을 할 수 있게끔 훈련장이 좀 더 보완돼야 되는데요. 육군은 이에 맞춰서 KCTC 훈련장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소요를 제기할 예정이고요. 국방부에서는 2023년도에 국방부 종합훈련장 계획에 KCTC 훈련장 발전 방안에 대한 분야도 반영해서 또 현주 연구 개발할 예정입니다. 감히 세계 최고의 과학화 전투 훈련단이라고 손꼽고 싶습니다. 육군 KCTC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래 첨단군 양성의 역할을 다하는 육군 KCTC를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 발전은 전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니 AR과 VR 혼합현실 기술을 이제 전투 훈련으로 구현하는 시대라고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미래전을 대비하라! 지금 KCTC로 출발합니다. 2020년 9월 27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벌어진 전쟁. 이때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에서 수입한 CB2 공격 드론으로 압승을 거두는데요. 이를 통해 인류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이제 기존 제르식 무기와 전투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누가 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따라 새로운 작전 개념과 신규 무기 체계를 잘 운용하느냐가 관껏! 이에 미래전을 대비한 실전적인 과학화 훈련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C는 과학기술 발전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드론과 차륜형 장갑차 등 첨단 전력을 과학화 전투 훈련에 적용하며 차세대 과학화 전투 훈련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KCTC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육군의 첨단 전력을 직접 운용하며 미래전장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전투 훈련 간 면밀한 사후 검토를 통해 각 무기 체계에 대한 개선과 전투발전 소요도 꾸준히 제기하며 육군의 전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용 전력 극대화는 물론 미래전력 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급간하는 안보 환경과 과학기술에 발맞춰 미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차세대 과학화 전투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KCTC! 그 일환으로 전투원 개개인이 5G 기반의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는 통합형 헬멧을 착용해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인 전장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100% 사격 효과를 구현하기 힘들었던 기존의 레이저 기반의 교전 훈련 체계를 대신해 데이터 기반의 전자기파 펄스를 활용한 교전 장비 기술로 전투 훈련의 정확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또한 훈련에 참여한 모든 전투원의 위치, 사격, 피해 정보 등 과학화 장비를 통해 원천 데이터를 다양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미래 전장 승리의 원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 전력으로 우뚝 쏠 KCTC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핵심 미래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전을 책임질 KCTC를 응원합니다. 6군 과학화 전투 훈련단 파이팅!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4차 산학혁명 기술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무기체계 전력화도 해야 되겠고요. 또 전투 훈련 장비 마일즈 전력화가 반드시 수행후반돼서 이뤄져야 되는데 유 기자님, 개발부터 전력화 완료될 때까지 정말 시급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그대로 우리 신부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딱딱 우리 마일즈 훈련 체계가 나오는 게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K24 저격용소촌 국산으로 만든 게 있는데 이런 거 등등 개발해서, 이런 거 등등을 포함해서 이 마일즈 미개발돼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17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자는 숫자고 또 현재 이제 육군 연대가 여단으로 바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엄청난 변화가 창군질의 최대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여단 편제로 바뀌면서 워낙 큰 변화다 보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단 편제 무기체계 중에 16종의 말즈 장비가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군수지원 대세라든지 포병대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장갑자 정보자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전투 묘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한 과학과 전투 훈련 체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어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문제점이 또 발견되면 또 보완해야 되고 또 신기술하고도 접목하려는 노력은 더더욱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무기체계 마일즈 전력화나 훈련부대 쌍방 훈련을 위한 마일즈 장비 확보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 유원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당급 편제 장비 100%를 마일즈 장비로 연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연대급, 여당급 훈련 체제로 준비를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약 2014년, 15년 정도의 전력화되는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일즈 장비를 개발하고 수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보다 많은 장비들이 개발이 되고 전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현재는 계획된 것보다 훨씬 많은 장비들이 야전부대에 배치되면서 그 수요를 현재의 마일즈 장비 측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돼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추가 장비 개발을 육군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소요를 제기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래 전투 체계가 장비 위주로 부대 개편이 되다 보면 기계화 부대의 과학화 전투 훈련 참여 필요성이 더 커질 텐데요. 기계화 부대 전투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현재 전투 훈련 장비의 전력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KCTC단엔 여당급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 이하의 작전 통제가 돼서 대대급 기계화 부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훈련장에서 기계화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고 산악지역에서 관련된 전술에 대해서 분석과 검증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아미타이거 4.0에서 관련돼 있는 이런 기동화, 네트워크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관련돼 있는 장비들이 전력화돼서 야전에 나가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에 대한 연동이 아직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장비가 발전이 되고 또 어떤 마일즈 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과업들이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이 또한 우리 육군에서는 지금 연구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 개발부터 실제 훈련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충분히 이게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예산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 관심이 좀 필요하거든요. 기자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사에서 뭐가 질라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예산.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마일즈 기본적으로 필수 필수 장비 관련된 전력화 비용이 842억 9천만 원이라고 봅니다. 이걸 이제 분야별로 좀 보면 보병료단 개편과 쌍방 훈련을 위한 부족 장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이제 25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력화 장비 중에 아까 제가 미개발된 마일즈 장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한 420억 정도가 필요하고 장비 확대에 따른 부족 시설, 예를 들면 장비 센터라든지 이런 거 확충하는데 30억 7천만 원. 그리고 중앙 통제 장비도 좀 오래돼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42억. 그래서 총 842억. 그러니까 9천만 원이 843억인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F-15K 전투기 한 대가 1,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F-15K 한 대 값도 안 되는 비용 이라는 말씀을 제가 첨언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육군의 KCTC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필요한데 역시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 지지가 또 수반돼야 그런 예산 확보가 더더욱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꼭 짚어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과학화 전투훈련이 여당급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전문 대항군 연대가 평가별 합동훈련이다, 연합훈련이다, 협동훈련이다 이렇게 연합훈련을 수행하면서 전투 역량을 구비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장 규모도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도 했지만 그 밖의 또 제약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단장님 솔직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 군이 2001년도부터 당시에는 중대급 훈련장 규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에 이어서 여당급 훈련장으로 확장이 됐는데 이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42배입니다. 엄청 큰 겁니다. 거의 수원시 크기입니다. 여기서 사실 두 개의 여당이 쌍방 훈련할 수 있을 만한 규모는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현재 전력화돼서 배치되는 많은 장비들은 부대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자체의 성능이 종심과 폭으로 상당히 광범위로 넓어졌습니다. 한 1.5배 이상 규모가 작전지역이 넓어졌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훈련장 규모는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육군과 국방부에서는 훈련장을 확장하고 또 새로운 훈련장 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육군에서는 지금 KCTC 훈련장 확장과 관련된 연구 소요를 제시한 상태고 23년도에는 우리 국방부에서 종합훈련장 발전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실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군이 강해질 수만 있다면 진짜 뭐 훈련장 좀 넓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땅이 좀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훈련장 규모 확대만 어떤 제약점은 아닐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 극복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항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야전부대에서 훈련장을 이렇게 확대하거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 특히 민원 문제에 부담치니다. 민간인 민원 그 대표적인 이유가 소음 환경공해 그다음에 또 어떤 많은 기동부대가 움직임에 따라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단의 훈련체계는 소음과 또 이런 환경공해의 친환경적인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간 우리 인재군에서 훈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역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고 위인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전통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비전통 위협도 우리에게 진짜 실존하는 위협이다라는 경각심을 고치시킨 계기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비전통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 군이 전투 준비 태세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KCTC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2년간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KCTC 훈련장은 그 기간 중에도 계속 정상적인 훈련이 실시해 왔습니다.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전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지 않고 사전에 어떤 방역 대책 그다음에 차단 대책 그리고 위생 대책 이런 것들이 전투 간에 반영되면서 노력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아울러 폭염 또 혹한 그다음에 강호가 많은 시간대에도 계획된 훈련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부대들의 경험적인 노하우를 실제 적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전투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투 기술을 개발해서 방법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야지에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장병들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큰 전투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비전통적인 위협인 감염병 문제라든가 기상이별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큰 전투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비전통적인 위협인 감염병 문제라든가 기상이별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큰 전투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기상이별에 따른 있을 수 있는 이런 폭염 이런 모든 등에서 정상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갖추는 것 자체가 아마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가본 실전장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제 교전이 벌어지면 위생 환경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부수적인 피해자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감염병이 창고란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도 집단 감염이 안 생겼다.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훈련이 중지됐을 때 그때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뭔가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정각심을 갖고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사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여름이 그래서 7월 말 8월 초 사이에 특히 더웠는데 그 폭염 시기에도 훈련했죠. 몇 천명이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괜찮겠냐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이 잘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무사히 맞췄는데 거기서 얻게 된 경험과 노하우가 이게 바로 전투력 발휘에 필요한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에서는 코로나 일구 때문에 우리 군 장병들이 훈련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제 경험상 훈련이 멈춘 적이 없어요. 아 예 끝까지 중요하게. 장비 개발도 중요하고 뭐 훈련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KCTC의 전문 교관의 전문화 그리고 대항군의 연대평성 보강 등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지 더 강한 훈련단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또 그냥 막 강하기만 하면 안 되죠. 이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떤 신경을 쓰시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과학과 전투훈련단의 구성원이 한 2,600명이 됩니다. 여기에는 현역뿐만 아니라 우리 군무원분들도 계신데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정말 임무를 완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과학과 전투훈련단의 모토가 야전의 전후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로부터 신뢰받는 KCTC가 되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성장해서 그들의 성장을 돕자는 모토로 진짜 1년 12달 연구하고 훈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야전 부대가 정말 최강의 전투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 장병들 복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지를 저는 복지의 시작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심과 경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관심을 가져야 문제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복지가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육군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폭염 속에서 훈련했을 때 또 가장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참모총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훈련부대와 함께 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단 장병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가셨어요. 듣고만 가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육군에서는 제가 듣기로도 과학화 전투훈련단 장병들의 복지와 또 환경개선 또 어떤 편제장비 전력화 보강을 위해서 대제 분야 다방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TF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현재 당장은 복지의 제한도 있지만 더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또 금면 4월 같은 경우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새로 완공이 됐어요.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단 장병들을 위해서 그래서 약 200여 가구 군인 가족들과 또 600여 명의 독신자들이 함께 새로운 토전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여기에는 유치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의 시작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과학화원단 장병들이 자신의 소명을 더 확신하고 또 전우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KCT 시단이 당면하고 있는 교관 전문화는 현재의 우리 편성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약 380명의 전문 교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90% 이상이 현역입니다. 현역의 특성은 결국 몇 년 안에 계속 보직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되기보다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전문 교관의 한 50% 이상을 우리 군무원으로 보직을 바꾸는 것이 우리 국방개혁 2.0에도 맞으면서 또 우리 전투력 발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잘 갖춰지고 최첨단화된 이 시설 전사를 길러내고 있는 KCTC 국내외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이런 곳이다 홍보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디어, 팁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에 120% 공감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일선 부대에서는 코로나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약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신 분이 없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과거보다 실전적인 강도 높은 훈련을 우리 군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이 와닿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KCTC 훈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영상들이 일부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공개가 됐을 때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리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부대 출신들, 예를 들어 3, 4단 백골 부대 출신, 3, 4단 훈련한 영상이 올라오면 옛날 추억부터 쭉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제대로 훈련하는구나. 그런 인식들을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군이 사실은 국민의 군대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저는 효과적인, 제 이름을 그대로 쓰자면 유용한 홍보수단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KCTC 훈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육군 차원이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 혹시 KCTC 할 일이 늘어나서 특히 저 앞에 공보장자님도 계신데 할 일이 늘어날까 봐 좀 부담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아까부터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어떠셨으면 제가 홍보대사를 좀 하면 어떨까. 아유, 좋네요. 정말 환영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계획된 훈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이 들어올 부대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부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부대들은 관심이 KCTC에서 어떻게 하면 정갈 부대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학화 전투훈련단은 어떻게 보면 스파링 파트너, 또 플레잉 코치이지 싸워서 우리 훈련 부대를 이기려고 구성된 부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 부대의 상급 부대에서 이 여단을 어떻게 훈련시켜달라는 것을 저희가 요청을 받고 그걸 디자인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용되는 부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신뢰하시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훈련 부대 전후들을 서로 알고 우리가 강점이 뭐고 무엇이 약한지를 알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이 상대하는 전문대한군 연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얘기죠. 정리하자면. 제가 해외 파병훈련장을 가보면 정예부대랑 정예부대 아닌 부대가 훈련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좀 정예부대가 아닌 부대는 결과에 연련을 하고요. 정예부대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훈련 시에 많은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지휘관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걸 봤어요. 저것만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좋은 마인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을 만드는 거죠. 지금 모든 지휘관들이 저희 KCT 시장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에 이런 위협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현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검증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국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요. 고도화되고 첨단이 되는 전쟁 위협과 양상을 고려해볼 때 육군의 과학과 전투훈련단 역할과 운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 발전과 더불어서요. 마일리즈 장비 효율성 또 전투훈련 분석 간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재가 또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단장님 더욱 애써주시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학과 전투훈련단에 대해서 더욱더 힘 실어주시고요. 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전을 대비하는 우리군의 최첨단 훈련 파트너로 4세대의 과학과 전투훈련 체계를 완성해 갈 육군 과학과 전투훈련단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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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